안녕하세요. 스텝 세미나의 국왕의과 케이스별 청구 사례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점심시간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국왕의과 케이스별 청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국왕의과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0일 첫 번째 날이고요. 7월 24일 두 번에 나누어서 따로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의과 케이스별 청구 사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진료에 대해서 좀 넣어봤는데요. 유치 발치서부터 가끔 하지만 골융기 절제술까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청구 프로그램을 원클릭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요즘 원클릭들이 지금 너무너무 발전되어서 보험 청구 공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들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원클릭을 쓰기 때문에 원클릭을 한번 눌러보면서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진료실에서 참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원클릭 안에 원코디가 들어있거든요. 원코디는 환자가 대기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뭘 틀어놓고 보게 하기도 하고 또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쓰고 있는데요. 자료 그림을 제가 직접 만들까 하다가 원코디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다 그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코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는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치발치는 되게 간단한 거라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유치발치는 방사선 필요하다면 찍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마취 역시 저도 마취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치아가 잘 나오지 않으면 마취를 해서 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꼭 필요 없는데도 환자 보호자분들이 도포마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포마취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거는 청구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스케일링에도 있잖아요. 스케일링도 환자분들이 가글 모르는 거 없나요? 요즘 오스텐에서도 가글 용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글 도포마취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공한다 하더라도 환자한테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유치발치에 남발치도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치아나 치근을 분리할 때 유치발치에서도 마취한 다음에 남발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진료 중에 발치가 있죠. 외과술칙 중에 발치를 많이 하는데 단순발치, 남발치, 매복지발치 제목에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건 단순하게 뽑히는 것, 남발치는 좀 어렵게 뽑히는 것, 매복지는 보이지 않는 치아를 뽑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단순발치는 보통 연구치발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코디에서 발치 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원코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필요한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환자들한테 설명하시면 굉장히 진료실에서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도 나고 환자분도 이해가 빠르고 저희도 설명하기가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원코디에서 나온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단순 발치죠. 그냥 쭉 잡아다 쭉 뽑는 것. 이게 단순 발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어디일까요? 38번을 뽑는다면 이 치아가 바로 단순 발치가 되겠죠. 보시기에 치아가 맹치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취해서 럭세이션을 시켜서 뽑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단순 발치가 되겠죠. 단순 발치는 전치와 구치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버는 쓰지 않는 것이 단순 발치이긴 한데 버나 봉합사 등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경치료 한 날에도 만약에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뽑았을 경우에는 신경치료도 청구 가능하시고 발치도 모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신경치료 하다가 뽑았으니까 발치는 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치와 치조공성술을 많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치조공성술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높은 것이 100, 낮은 것이 50인데요. 발치가 단순 발치냐 남발치냐에 따라서 높은 것을 100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언클릭해서 알아서 비율을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치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가끔은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저도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직원들 계속 같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도 집에 보내야 되고 이럴 때는 저도 과감하게 그냥 발치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발치를 잡거나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발치를 한 것으로 암만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발치를 넣으시면 안 되시고 이때는 일단 보통 처치를 넣으시고 내역 설명을 달고 마취를 넣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발치를 완성했을 때 그때 발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보험과 동반되는 자가치아의식술 같은 경우에는 발치 청구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발치 마우스로 살짝 올려보시면 원클릭 화면인데요. 올려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보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올려다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되게 편안한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발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치 행위료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취 행위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발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의약품 관리료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서 발치를 청구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남발치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발치가 되겠죠. 아까 봤던 원코디 화면인데요.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아를 분할하고 있는데요. 벌을 이용해서 치아를 분할하거나 치조고를 이렇게 좀 삭제해서 이를 뽑는다면 이때는 남발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300명이 다르게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300명은 치근만곡, 치근비대, 곤륙착 등으로 시행한 경우에 남발치를 넣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요즘은 사보험을 많이 들어서 청구를 나중에 요청하실 때, 소리 작성을 요청하실 때 우리가 남발치한 날은 이런 300명을 넣어서 발치를 청구하시게 되지만 이런 300명으로 환자들한테 나가지는 않고요. 제일 처음 초진을 받던 우식이면 우식, 파절이면 파절 이런 것들의 상병명으로 환자들한테 써지면 되겠죠. 그래서 남발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상병명을 넣어주시지만 만약에 이제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일 처음 받던 초진을 발치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상병명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이라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남발치는 아까 벌을 쓰는 걸 보셨는데요. 벌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벌은 청구가 되지만 역시나 꿰맸다 하더라도 실크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발치를 했다가 환자가 다음에 못하여 그래가지고 수술 후 처치가 없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럴 때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처치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수술 후 처치가 없다 그러면 남발치를 단순 발치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발치를 뽑으면서 엑스레이가 없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뽑다가도 찍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 없는 남발치는 단순 발치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뽑다가 엑스레이 없이 간단하게 뽑으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이건 좀 남발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치주형 상병명이 잘못 나가면 단순 발치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병명의 선택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 처음엔 저도 단순 발치가 될 줄 알았지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윗부분만 나와서 치조고를 다 치고 치근을 분리해서 아주 어렵게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발치를 원클릭해서 살짝 클릭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유치 남발치 인정 기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면 또 이렇게 추천 상병까지 나와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명을 잘 골라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300명 제안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청구 내역 보시면 남발제 행위료, 마취 행위료, 의약품 관리료, 마취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가 하나 추가되었죠. 그래서 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복치 발치입니다. 매복치 발치는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치도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 세 번째 매복치 발치에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네요. 단순 매복은 매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점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점막만 절개하면 뽑을 수 있을 경우에 단순 매복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상하게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복잡 매복은 점막 절개를 한 후에 치아까지 분할을 해서 뽑았을 때 약간 남발제랑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복잡 매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매복은 위의 두 가지, 점막 절개, 치아 분할도 했고 치족을 절제도 하고 그리고 치관의 3분의 2 이상 치족을 매복되었을 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치관의 3분의 2 이상을 굉장히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이것이 복잡인지 완전인지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벌을 썼기 때문에 벌은 청구가 되죠. 물론 단순 매복은 점막 절개만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크는 여전히 썼지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발치와 마찬가지로 매복치 발치도 X-ray가 없다면 매복치 발치는 남발치로 하나 아래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병명은 매복치가 되겠죠. 위에 같은 경우 점막 절개를 해서 뽑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단순 매복의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점막을 제끼고 치아를 분할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 매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진 보시면 애매하죠. 이것을 완전 매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복잡 매복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확실하게 완전 매복이 되겠죠. 그리고 원 코디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매복치 발치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것을 원치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치아의 주변의 뼈를 삭제하고 치아를 분할한 다음에 뽑아주는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대기 시간이라든지 치유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익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원 코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원 코디에서 보시면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표진도 보시면 완전 매복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치아가 전부 다 이렇게 완전 매복으로 청구가 된다면 비율을 보겠죠. 심평원에서는 어떤 치과에서는 매복치 발치 중에 완전 매복만 다 청구된다. 그러면 들여다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치과가 완전 매복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시고 사진도 찍고 파노라마도 찍고 그 다음 차트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 과잉치가 만약에 매복됐다면 이런 경우에도 매복치 발치가 완전 매복이 되겠죠. 그래서 매복치에 치과만 발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치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보통 처치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복치 발치는 골삭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 수술은 매복치 발치에서는 청구가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발치까지만은 치조골 성형 수술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매복치 발치랑은 청구가 같이 안 됩니다. 그리고 IND도 발치와 동시에 시행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치화를 통해서 배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와 동시에 시행된 싱글 크라운 제거는 시행했다면 100%인데요. 이것도 바뀐 거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싱글 크라운을 뽑았다 그러면 싱글 크라운 제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진료하다 보면 크라운을 다 벗겨서 제껴본 다음에 안에 내용을 확인해보고 아 이건 정말 뽑아야겠네 하고 뽑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대 100으로 크라운 제거 복잡 100 그다음에 발치 100 이렇게 둘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CT 촬영 기준인데요. CT 촬영 기준 요즘 CT 청구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완전 매복이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매복치의 경우 제3대급치 포함 이런 식으로 문구가 왔다면 지금 문구가 바뀌어서 완전 매복이 아니더라도 사랑니의 경우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안에서 하치조 신경과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인다는 것 중요하죠. 겹쳐 보여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매복 발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랑니 발치가 똑바로 나타나더라도 뿌리가 많이 겹쳐 보인다면 CT 촬영 기준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찍었다면 잘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치와 CT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번째 항목인데요. 옛날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매복치의 경우 제3대급치 포함이라고 돼요.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023년 6월 30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CT 충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죠. 드라이 소켓을 보통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는데 저희 환자이자 제 딸인 제 딸도 제가 사양리를 최근에 뽑았는데 제 딸이 뽑기 한 일주일 전쯤에 물어보더라고요. 드라이 소켓 하면 어떡할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드라이 소켓이라는 말도 잘 알고 또 이렇게 딸도 아빠한테 이렇게 완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다 물어보는구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드라이 소켓이 온다면 발치와 제소파수를 통해서 피를 다시 나게 만들어서 혈병을 만들어서 치유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치와 제소파수, 드라이 소켓은 발치 당일에 생기지는 않잖아요. 며칠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쨌거나 발치 당일에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소켓 하려면 빡빡 긁어야 되는데 엄청 아프겠죠. 마치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드라이 소켓인 경우에 유지노 꼬집만 넣었던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처치로 청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제소파수를 했다면 수수료 처치도 2, 3회 정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개 치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강당 선정이고요. 300명은 치조곤렴 건성 발치화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클릭으로 돌아가서 살짝 마우스를 올려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치에는 선정 불가이죠. 다음은 치조골 성형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조골 성형술을 저는 많이 청구를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발치화같이 많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원코디에서 보시면 치조골 성형술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틸리를 끼웠더니 아픈 거죠. 뾰족뾰족한 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픈 경우에 이런 경우에 플랩을 제끼고 튀어나온 뾰족한 뼈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꾸며져서 평탄화시켜서 틸리를 안 아프게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뼈가 너무 날카로워서 이렇게 뼈가 노출된 구강에 노출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가 있다 하더라도 무치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치조골 성형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발치한 다음에도 뾰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조골 성형술을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치아들을 뽑고 만약에 틀리를 간다 그러면 뽑은 자리가 되게 뾰족뾰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뽑으면서 치조골 성형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치조골 성형술은 일치장 산정이기 때문에 어떤 치아를 치조골 성형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써줘야 되시고요. 버도 인정되고 실크도 인정, 봉합사도 인정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치조골 성형술과 그 다음에 골융기 제거술 이 두 가지는 버와 실크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치와 동시 시행 시에는 높은 것 100%, 낮은 것 50%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매복지 발치와 그 다음에 또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치은 박리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 성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시 산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치한 날이 아니고 다른 날에 있다면 100대 100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요. 상병명은 유치학이냐 무치학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다른 상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클릭에서 치조골 성형술을 살짝 마우스를 올려보면 또 설명이 잘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쫙 설명이 나옵니다. 치은 박리소파술의 부위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치조골 성형술을 넣는 게 아니고 치은 박리소파술을 복잡으로 바꾸라는 말이 맨 밑에 나와있네요. 아까 봤지만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 단순 발치일 경우에는 치조골 성형술이 더 높고 남발치일 경우에는 남발치가 더 숫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숫가 100%, 낮은 숫가 5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융기 절제술입니다. 뼈가 툭 튀어나온 것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코디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혀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 트리를 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 부위에 수어 스포이 생긴다든지 환자들의 불만이 높겠죠. 그래서 그쪽을 릴리프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가능하다면 골융기 절제술을 하면 되겠죠. 설명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플랩을 제낀 다음에 튀어나온 골을 저렇게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죠. 그런데 이렇게 벌을 보시면 그냥 딱 보기에도 일반 번은 아니죠. 이거는 버도 가, 나, 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골융기 절제술에 쓰는 번은 나로 분류가 됩니다. 나를 청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가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청구하시는데 나가 훨씬 또 이렇게 숙가가 좋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벌을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매끈하게 뼈를 다듬어주면 이게 골융기 절제술이죠. 골융기 절제술은 가, 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를 먼저 보시면 하악 설측 혀의 안쪽이죠. 입안의 안쪽 그리고 상악의 협측 상악의 경우 바깥쪽 이런 경우에는 가를 주고요. 그리고 상악구계는 나인데 입천장 쪽에는 나인데 이게 가 나중에 가가 더 수술하기 힘들겠죠. 나는 입천장이고 잘 보이고 또 혀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가의 경우에 숙가가 좀 더 높습니다. 상병명은 자동으로 다 클릭이 요즘 다 들어가지만 턱에 발효성 장애라는 상병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보통 양측성으로 이렇게 골융기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양측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이건 구강당 1회만 산정하기 때문에 양측을 다 하시는 것보다는 환자의 피로도나 의사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한쪽 한쪽씩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버와 실크가 다 인정되는 건 치조골 성형술과 골융기 절체술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버, 나가 청구됩니다. 골융기 절체술을 여러 부위에 나누어서 한번 청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가를 하악 편측에 했을 때 비용을 대충 보시면 이렇게 10만 원 정도의 총 진료비가 나오고요. 만약에 하악의 양측에 가를 넣었다면 이렇게 마취 행위로만 올라갈 뿐 골융기 절체술은 구강당이기 때문에 한 번만 카운트가 됩니다. 만약에 가를 상하 편측에 넣었다면 아래와 마찬가지로 마취료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를 가가 아니라 나를 상하 편측에 넣었다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를 상하 양측에 넣어도 마취료만 바뀔 뿐 다른 건 없겠죠. 그리고 골융기와 절체술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진료들이 있는데요. 상고정 장치술 그다음에 골융기 절체술과 발치는 별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가 되고요. 그런데 골융기 절체술과 치조골성형술이 동시에 들어가면 보통 치조골성형술은 50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거는 같은 절개선상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흔히 하는 진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흔히 앉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또 최근 들어서 변화는 청구 트렌드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Q&A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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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